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이 좀 식어서 좋겠다 올라가야 됩니다 건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사실은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장 초반의 흐름을 갖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약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한 넬리가 나와주고 있는 거니까 의외화스러움도 있습니다 전쟁 구간이 심해지고 있는데 왜 올라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좋게 물가가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본다고 그러면 사실 금리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하고 있는 높이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파월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도 시장을 미리 좀 확인해 볼 건데요 선물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이 S&P500의 0.59% 하락이고요 다우가 0.48% 나스닥이 0.80%가 빠지면서 약간 조정을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현재가 느낌이고 시작해 보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얘기하지만 조금 쉬어가도 상관이 없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하지만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제목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올해 개인 투자 분들이 특히 힘들었던 증거가 있는데요 왜 힘들었을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티그룹이 130%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한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130%요? 네 130%면 2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맞추겠죠 그런데 자동차 업체였습니다 자동차 업체 자동차 업체? 자동차 업체 기대가 됩니다 맞춰보시죠 두 분 맞춰보신 다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기차 업체인가요? 그럼 답을 얘기하라고 하시죠 그건 아니고 자동차 업체인데 약간 올드한? 올드한 올드한 레거시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드일 것 같은데요 포드? 누구? 폭스바겐 폭스바겐 이런 거 있어 어쨌거나 그런 비슷한 업체니까 좀 이따 보시면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제가 좀 이따가 동점 만 명이 될 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 테슬라가 주도자가 될 수 있는 그림 한 장인데 사실은 두 장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테슬라가 왜 주도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드리고 어제 제가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들이 다수의 분들이 장호석 부사장이 집에 안 가는 것 같다 시간상 자고 뒤에 자고 바로 아침에 하는 거 아닌지 말씀하시는데 집에 들어갑니다 옷도 갈아입고요 물론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집에 가서 씻고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후드티 한 장이 없었는데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좀 빨리 좀 실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동접자 15,000명 아니겠습니까 2만 명이 원래 했는데 2만 명이 될 수 없는 거는 5,000명이 아침으로 갔습니다 노닝브리프 그래서 일단 5,000은 빼고 15,000명까지 노습을 보여주면 그때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더 많은 분께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구독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AI가 이걸 선정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누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2월 24일날 우크라인에 침공이 있었는데 한 달 됐지 않았습니까 한 달 됐는데 어떻게 전쟁을 좀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간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이 뭐예요 엊그저께 폭격을 맞은 키우의 수도에 있는 쇼핑몰 건물인데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폭격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거의 뭐 진짜 대단한 침공이 있음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푸틴이 우크라인의 저항을 너무 가소평가한 게 아닌가 이게 가장 치명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헤로손이라는 도시만 점령했습니다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손실이 무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혹자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의 대외적인 전쟁을 모든 걸 포함했을 때 비용보다 더 크다는 수치가 나와줘서 거의 뭐 천문학적인 손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이 엄청난 휴수증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는 정도까지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승자 없이 패자만 존재한 정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양쪽이 다 패자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푸틴이 약간 핵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그건 진짜 포용핵이라도 그렇죠 핵, 화학무기는 그건 진짜 뭐 범죄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저렇게 해서 아무것도 성과가 없으면 이제 진짜 막판에 그냥 이판사판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반전 시위가 그러니까요 심상치가 않거든요 만약에 핵을 잘못 사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도 뭔가 조금의 뭔가 좀 저항이 거세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리고 그건 국제적 전범이 되는 거라서 그 선택적으로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지금 사실 문제가 된 게 러시아가 전쟁 수행 비용이 정확한 추산은 아니겠지만 하루에 25조 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한 달이면 쓴 비용이 750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거대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쪽이 군수 외에 있는 산업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매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계산을 잘못했던 게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과 유럽 쪽에 지원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둘 다 총력전으로 가고 있는데 서로 소진되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말씀대로 둘 다 지금 패배자가 되는 구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저항은 국민들의 저항이 되게 심한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결사항제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전쟁은 한 달까지 이어지지 몰랐거든요 내일이면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 동안 전쟁이 이겨지고 있다는 거 확인드리고요 확인드리고요 넘어가고 2월 24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가 가장 먼저 3월 5일 날 마스크 착용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마스크 착용을 재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오미크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오미크론은 아니고 스트레스 오미크론 스트레스 2주 동안에 확진자가 50%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고 다시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백신을 맞아서 왜 효능이 없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가까운 지인이 오늘 또 일단 확진 받았는데 제 주변에 거의 다 확진이 되고 점점 저를 목을 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 유럽도 다른 국가까지 마스크 재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져가지고 이러면 어려워지지 않고 다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여행 관련주의 같은 것들 그다음에 각국이 뭔가 폐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가지고 이게 만약에 더 심해지게 되면 전쟁에 금리 이상 높은 물가에 여기까지 문제가 커지면 진짜 다시 한번 악재가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을까 한국도 아마 오늘 천만 명 돌파했습니다 확진자가 무적 천만 명 돌파하고 오늘 제 기억에 49만 명인가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적지 않은 숫자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빨리 감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오미코론의 비중을 봤더니 한 반 정도가 이미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오미코론의 확진을 좀 연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웨이가 여행 관련주 ETF죠 여행 관련 ETF가 이때 한번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2020년 11월에 한번 개불을 뜬 적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백신 개발됐을 때 뗐는데 다시 백신 개발됐던 그 전보다 주가 내려왔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했거든요 다 까먹은 거죠 그동안 올라왔던 것을 그래서 일단 지금 크게 보게 되면 한 4번의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 내려왔던 그런 모습 여행 관련 ETF 어웨이 다섯 번째 시도인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 혼납니다 제트 항공 이제 간다 항공 ETF 에어비앤비 사라 북킹홀딩스 이런 게 있다가 혼나는데 카니발부터 여러 가지 크루즈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어쨌거나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에 가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사서 바로 올라가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올라가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아닌 것 같으니까요 좀 더 멀게 보시고 길게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만든 표입니다 이건 2018년 11월 당시에 10년 국채금리가 3.24%였습니다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 2.2%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반대로 2.38%의 10년 국채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은 무려 7.9%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보통 우리가 1년 뒤에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3.4% 아닙니까 3.4%면 반대로 반을 내려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뭐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 공급만 이슈로 풀어준다든지 유가를 내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 얼마 전까지만 악재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고 다시 여기 적었지만 지금 금리에서 답이라는 거에 많은 분이 동작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줘서 어제 하루 만에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우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걸로 보이니까 좀 이것도 글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7번 전국에서 7번 내년에 3번인데 지금 이제 50p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지금은 금리 인상이 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될 거라고 그러면 오늘도 얘기합니다만 금융주가 답인데 답인데 아침에 제가 봤거든요 예타공기준 많이 보유하고 있는 50개 정도를 봤더니 금융주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아 진짜요 액승모빌까지 마크 안에 한 48회 랭크가 됐더라고요 이게 국내 금융주가 좀 재미가 없어서 채파고님이 국내 금융주가 좀 문제를 일으켰나요 뭔가 좀 이렇게 트라우마를 줬나요 금융주가 안 좋은 거에 대한 나쁜 기억들 사실 국내에서는 금융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으로는 은행 분야가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런데 은행들은 사실 성장이 둔화된 지 꽤나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장기 추세상보면 은행은 다 누워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벤커브아메리카나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굉장히 훌륭하게 주고 있어서 배당주에 대한 선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금융주의 선호가 별로 없었죠 기존에 이 정도 얘기하면 살 것도 같은데 더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50위권이 없었으니까 라고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50위권이 있던 게 소파이로 금융주라고 할 수 있으면 소파이가 있더라고요 소파이가 한 40위권 정도에 있더라고요 소파이 정도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주 없었으니까 좀 매수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드워트 툴을 볼 건데 CM의 패드워트 툴입니다 보시면 이제 5월과 6월 달에 두 번의 FMC 미팅 때 얼마나 올릴지에 대한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5월 달에 0.5%는 확정입니다 확정 거의 확정이고 6월 달에 얼마나 올리냐가 지금 포인트인데 0.50 0.50 하는 거를 약 60%가 지금 점치고 있어요 두 달 연속 5월 달 6월 달 연속 약간 0.5를 올린다는 거죠 OCPP 블러드 툴님이 예견하신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됐잖아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막 장초 빠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올려줘야지 오히려 라고 하는 시간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빨리 빠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0.50%를 해도 끄덕 안 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0.5 더하기 0.2보다는 0.5 더하기 0.5가 훨씬 커지고 있으니까요 딱 두 번의 FMC 미팅을 통해서 약 1%의 금리가 올라갈 거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또 갑자기 여름에도 겨울에 계속 올린다고 그러면 0.50 올린다고 그러면 엄청 금방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별로 무방할 것 같은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인플레 3, 4%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쁜 게 아니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발표합니다 지금 시티그룹이 발표했던 목표 주가 130% 올라간 종목은요 GM입니다 GM GM 목표 주가 100달러 진짜 생각도 못했네 지금 40달러 초반인데 무려 1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금리 해산 전쟁 수많은 악재가 있지만 그 악재 속에서 수익 성장적인 기대가 큰 종목으로 뽑았는데 1등이 GM이었어요 GM 이해가 안 되죠 왜 포드를 놔두고 GM을 선택했을까요? 얘네가 했다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죠 제가 부산항격팀에 여쭤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라고 하면 안 하죠 안 하는데 이분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포드가 좀 좋아 보이는데 GM을 선택해서 갑자기 지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모아리 교수님 그래서 GM을 좋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무려 업사이드가 130%입니다 업사이드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130%?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이거 믿지는 마시고 근데 시티가 그렇게 종목을 선별 못하는 아이비가 아니거든요 참고를 하실 때 이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50%는요 트립 어드바이저 로지텍이 뽑혔습니다 로지텍 한참 우리가 코로나가 확장됐을 때 집에서 보통 무선 마우스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매출이 많아졌는데 지금은 많이 빠져있고요 로지텍이 지금 고점 대비 주가 반텀에서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로지텍 살만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솔직히 왜냐면 두 분이 안 쓰시나 보네요 로지텍 보통 전 사무실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로지텍에 있는 웹캠 그 다음에 마우스 다 쓰거든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너무 급증하는 바람에 약간 하락이 좀 심했는데 제가 볼 때는 로지텍은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만 트립 어드바이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오히려 여행 예약 사이트는 부킹홀딩스가 더 좋아 보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는요 디즈니 오토파츠 라고 하는 어드밴스 오토파츠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업체 그 다음에 레이몬드 제이미스라고 하는 또 금융업체 엔페이지 에너지 같은 또 이런 업체가 에너지 계획에 뽑혔는데 이런 거는 30%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디즈니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GM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M 이렇게 갑자기 두 배 이상 올리는 케이스는 그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어떤 뭔가 있는지 지켜보시고 연말 가서 안 되시면 이쪽에다 편지를 쓰시거나 메일 쓰셨고 우리 저기 뭐죠 거래 끊겠다라고 하시면 좀 충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 분이 어려워하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S&P500 지수입니다 고점 대비가 나와주고 있고 올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옆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투자 등급 채권이 모두 모여있는 ETF거든요 AGG라고 하는 이것만 구매하시면 여러분 채권 투자가 다 끝나는 건데 지금 오늘로 보게 되면 고점 대비 S&P형이 6.33%가 아래쪽에 있고요 이 AGG 채권 ETF가 8.63%로 더 많이 밀려있어요 올해 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신 게 뭐냐면 장이 어려우니까 내가 주식 뭐 60 채권 40을 한번 가볼까 물어보시거든요 더 빠집니다 더 빠집니다 더 빠져가지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주식만 있으면 좀 덜한데 채권 쪽에 가시면 완전히 엉망됐거든요 장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TLT 있지 않습니까 TLT는 더합니다 하락폭이 거의 한 20% 가깝게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유력한 분산이 주식에 채권을 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 체포구님께서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있는 해치 방어전략 뭐였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 해치 자산으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해치된 게 골드였잖아요 금 네 금이었고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시장에서 보통 전통적인 회피 자산이라고 하면 세 가지 달러 금 미국 장기체 세 가지였는데 코로나 구매에서는 달러만 살아놓고 나머지 다 망가지는 구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그나마 골드가 그나마 버텨주는 것 같고 미국 장기체가 금리 환경이 또 높아지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저도 현장에 있다고 오해하는 게 채권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오해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 버블에 대해 경고하는 투자를 워낙 많았던 자산이고 그래서 사실 채권은 안전자산은 아니다 해치할 거면 달러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금 매력적인 회피 중의 하나죠 하지만 그거는 일부인 것 같아요 메인 투자자산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주식 얼마에 채권을 섞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율을 얼마 섞을지도 굉장히 의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가 흔히 얘기할 때 AI EQ라는 ETF가 있어요 AI 기반의 운용하는 ETF인데 이게 아이베 마쓴이 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베 마쓴이 만든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체포 같은 분들의 머리를 6,000명, 7,000명의 도네를 모은 거예요 어우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죠 끝나지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를 보시면 딱 차트를 같이 보실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 동안의 모습이 있는데 3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위에 중앙색 그림이 AI EQ고요 아래쪽이 스파인데 계속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AI EQ가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역전당합니다 SM500 데뷔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SM500을 편하게 이길 수 있는 ETF는 제가 보기에는 AI EQ 맞아요 왜냐면 이들이 사실 체포고님의 머리를 6,000명을 모아놨다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졌어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술 마셔서 네 금리 인사 구간에 초반에 올 초에 금융주가 많이 밀렸거든요 왜 밀렸습니까 전역 때문에 밀린 거 전역 때문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인지 못한 거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서 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체포고님의 6,000명 모아는 거를 이게 진다고 그러면 개인들은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분들이 SM500 6.33% 받았습니다 고전 대비 근데 작은 기업 15% 빠졌고요 비싼 기업 IGV라고 하는 퍼 100배짜리 ETF입니다 23% 적자 기업 37%가 빠졌고 꿈의 기업은 40%가 빠졌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근데 어디 쪽이 많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어디에 많이 투자했을까요 이쪽에 많이 투자했죠 꿈의 기업 제가 하나 뺐습니다 하나 뺐어요 4개였잖아요 저렇게 여기 4개에다가 항상 깍두기로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제가 뺐습니다 용목이 싫어갖고 A로 시작하는 거죠 A로 시작하는 거의 반토막 여전히 반토막이고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그런 거에 많이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분들이 지금 상당히 난처한 거예요 채권을 섞기도 뭐하고 그다음에 아까 AIQ ETF를 동원했어도 뭔가 안 되고 그다음에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점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다 말씀하시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들 모든 기업들이 반등을 해주려고 그러면 순서상 이게 맨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아니 빅테크가 안 가는데 시청 상위 종목이 안 가는데 이것만 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순서가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반한다고 하면 이걸로 이게 먼저 올라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쪽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나아 보인다는 것도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꿈의 기업 스펙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상처가 큽니다 그런 것들이 감안하시면 위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뭐 박 선생은 어디죠? 이거 어디 많이 포함하고 있죠? 제가 보면 꿈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적자 기업도 꿈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소파이라든지 꿈의 기업으로 마이너스 70까지 한번 보고 보통 이제 68까지 갔어요 스펙 종목은 평균 한 70%가 기본입니다 원래 마이너스 1개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40%입니다 기업의 기업이 상당히 많이 빠진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게 박 선생님이 글로벌 라이브 이전에는 꿈의 기업을 주고 했지만 이제는 같이 메타 플랫폼부터 가지고 가신다는 거 메타 섞으셨죠? 포트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조금 들어갔어요 조금 들어갔는데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만약에 그게 성공 되잖아요 그럼 그게 기업에 딱 남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 벌어 습관을 길러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한 번 이러면 더 크게 만약에 더 큰 거에 들어가잖아요 안 좋은 거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딱 끊은 다음에 서서히 배당 같은 거 투자해서 돈 벌어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딱 장기 출발할 것 같은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딱 맞죠 딱 맞죠 끌고 시원하게 한번 가시죠 가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시장 전망은 중립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얘기하시죠 오늘은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빠질까 봐 어제 사실 상승한 것까지 제가 체크하고 잤거든요 오늘은 그게 아니다 오늘은 조금 근데 확실히 이제 저가 매수 새에 대한 기대감은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이 아주 급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빠질 걸로 안 보이니까 일단은 한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3월 23일이고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S&P500이 0.52% 마이너스입니다 다오가 0.45%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0.85% 일단은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폭이 얼마나 줄일지 상승 반전할지 좀 이따 보면 좋은데 어쨌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마음만 먹으면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마음을 좀 빨리 먹지 아니 마음을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네 좀 빨리 먹고 자 그리고 한번 개별 기업들 기사를 볼 건데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렇게 칠 때는 여러분들은 한 번씩 좋아요 누르시는 게 여러분들 시간도 보내고 얼마나 재수입니까 무리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어쨌건 그렇게 해야지 AI이 잡힙니다 이거 배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요 지금 방금 마켓 인사이더라고 딱 치시면서 마켓 인사이더 치고 그러면 이제 장 출발 상황에서의 어떤 큰 종목들 움직임이 큰 종목들 장 마감 장 중에 나오고 세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은 거 시작하셨네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기업 제너빌스라고 하는 제너빌스는 한국에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하겐다즈로 유명합니다 하겐다즈 두 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겐다즈 비싸서 못 먹죠 비싸 잘 나왔습니다 6센트가 초과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0.84가 나왔는데 주가 1.6%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거나 푸드 관련해서는 늘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하겐다즈 정가 아십니까 하겐다즈 정가요 정가 몇 미리 얼마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슬쩍 올린다는 거 다 넘어가니까 그냥 드시는 거죠 드시고 어차피 4, 5천원 하는 거 4, 5천원 해서 5, 6천원 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사실 소주값 인상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소주가 올라갔나요 네 인상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일반 음식점에서 5천원 한 병에 그렇다고 끊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만 아프죠 필수 소비자가 그게 무섭죠 네 마음만 아픈 걸로 두 분 다 굉장히 동의하시는 아니 저희 둘은 언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이 웃고 떠들고 울는 것 같은데 술은 뭐 젊은 때 드시는 거는 크게 괜찮습니다 곤점만 안 부르시면 위니바고라는 또 캠핑카 업체가 있는데 이거 시작이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토르라는 같은 기업들 토르나 위니바고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캠핑카 달고 가는 시대가 좀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보통 1억 하지 않습니까 뒤에 다는 차가 캠핑카 네 1억 1억짜리 차를 다느냐 아니면 한 50만원짜리 고급 호텔에 가서 200번을 묶느냐 는 각자 판단할 수 좋은데 저는 후자다 라고 말씀은 전 드리는 듯 제 지인들 중에 캠핑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엄청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캠핑 장비 막 사다가 끝판왕은 캠핑카래요 캠핑카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에 그럼 거기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끝이에요 저는 그 불편해요 저는 약간 불편합니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저랑 안 맞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조금만 소리가 나도 못 자요 근데 텐트 치면 막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안 하는데 좋아하는 분 계시니까 하여간 위니바고 그렇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의외로 민감한 스타일인 걸로 엄청 예민하죠 정말 예민하시고 민감하시고 그래서 뭐 살찐 사람들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와 다릅니다 보기와 다르고 예민한 거니까 예민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자들 저한테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캠핑카라는 자체에서 좋아하시면 좋아하겠지만 미국 현장 말씀드리는 거니까 약간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봐요 지금의 이자와서 이런 거 사시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게임스탑이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스탑 맞아요 최근에 많이 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라이언코인이 이분이 원래 그 추이라고 하는 애완동물 소무완품 판매업체의 CEO였어요 이분이 옮겼거든요 회사를 옮겨갖고 지금 게임스탑의 CEO로 계시는데 이분이 주식을 샀다고 한 보고한 자체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다시 한 번 이미 약간 꿈뚫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약간 시장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스탑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 틸레이 그 다음에 썬다이어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달 전이었나 두 달 전이었나 지금 미매 물려버리면 굉장히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절대 미매 들어가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도비가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어도비가 또 한 번 오픈한 게 뭐냐면 현재 직원들의 또 많은 부분들 또 매출 상당 부분들이 러시아 쪽 벨라루스 쪽에 매출이 좀 잡힌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약간 실적에 대한 훼손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틸레이 캐노피 그로스 오로라 카나비스 같은 썬다이오 그러니까 다 마리아나 관리 이게 뭐 본인 봤더니 자기들끼리 무슨 M&A가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관심이 없는 건 저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부산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니까 진희들끼리 M&A 한다고 하는가 본데 한다고 하는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런 마리아나 관련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대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뭐 기대감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멀어보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되는 거냐면 자꾸 미미 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멀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옥타 옥타 아시겠지만 신원 확인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아이디 같은 거 해주는 기업인데 해킹을 해킹당했습니다 해킹당했죠 지금 이제 문제가 확인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해킹당하면 어려워집니다 이거 사실 어려워지고 있을 결혼 기업이 해킹을 당하면 훨씬 주가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조사 중에 있고요 한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청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시마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 이제 의료업체 중고 한국어치면 뭐죠 중고 옷 파는 데가 중고 옷 파는 곳 당근 같은 거 당근 벙개장터 벙개장터 옷만 파는 거 포시마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겠죠 이런 기업들 오늘 빠집니다 주가가 실적이 별로 못 나와서 9.4%가 빠지고 있는 혹시 기억나시는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매번 볼 건데요 약간 올라가는 경우 유가밖에 없다 보니까 유가 관련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에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외의 기업 테슬라만 약간 강부압 정도 나와주는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 좀 이따 테슬라를 말씀드릴 건데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큰 현임들 빠지고 마이크로스포트 엔비디아까지 오더비가 엄청 빠지네요 오더비 시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PM도 그랬지만 우외의 기업들이 이쪽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에 매출이 잡혀있다든지 그쪽 직원들이 있는 것 때문에 빠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쪽 직원들이 전쟁할지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돌발 악재니까 이거야말로 버티는 게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못 봤던 자료를 마저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구글링에 나오고 있는데 검색어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특히 아주 테슬라가 주가 강세일 때 잠깐 동안 전자 차에 대한 이 관련 검색어가 급증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신차에 대한 부분 전기차에 대한 부분 검색을 비교해 봤더니 보통 신차 대비 전기차가 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겼어요 검색어 쭉 올라가는 이 파란색이 전기차에 대한 검색 양이거든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보다는 전기차 신기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크신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아침마다 택시 타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택시 타고 있는데 유가가 올라서 저 전기차를 검색하는 거 제가 오늘 탄 택시가 전기 택시였거든요 타고 왔는데 아이오닉5 근데 좋더라고요 좋은데 차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아침에 내겠지만 바람소리가 그렇게 막 엄청 들이더라고요 바람소리가 쑥쑥 하는 소리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그 소리만 들이네요 그 소리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민한 거 예민한 거 엄청 예민하신 거예요 엄청 예민하신 거예요 정말 예민하신 거예요 내려야 되나 진짜 그놈들은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게 바로 포인트인데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늘 얘기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아직 택시요금이 동결되어 있어요 근데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꾼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완충하는데 17,000원의 비용이 든대요 근데 보통 그걸 가스를 늘려 그러면 세금이 혜택 받아가지고 3만 원이 들거든요 3만 원이면 반 정도에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을 할부로 내는 거죠 할부 그럼 전기차는 내 공짜 차가 되는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전기차를 끌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좀 급하게 생각이 없던 걸 끌고 있는 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고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유가 상승이 좀 기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전기차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WT 가격 상승에 따라 최근에 테슬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 파란색이 WTI 모습이고요 붉은색이 테슬라인데 한 일주일 동안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름값이 올라갈 때마다 전기차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입점이 뭐냐면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어떤 유가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불리다 보니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다시 한 번 주도자의 모습을 띠지 않을까가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빠져 있거든요 20%는요 테슬라 한방거리입니다 한방거리 하루 호재로 그냥 올라가버리는 정도의 상승폭이거든요 얼마 안 남은 걸로 보이고 제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 중에서 그리 안 빠져 있다 반등의 권이 와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시는 가지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추천은 아닙니다만 조금 보유하시면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테슬라가 여러 번 언급되는 날이라고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 테슬라 저요 저는 엄청 좋게 보죠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이하 동물 이하 동물 엄청 좋게 보겠다 제가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 있죠 믿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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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왜 거짓말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믿지마 먹지마 믿지마 이렇게 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미주미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오늘 D마의 3일을 다시 강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고요 이거 몰리면 정신없죠 저거 아시잖아요 막 몰려갖고 난리 나죠 시작하는 날 돈 입금하겠다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작할 때 입금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아서 하지 마시고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분보다는 챕터 1 이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광원구 작가님 그래서 콘트 전략을 찾은 종목을 직접 보여준다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빨리 궁금하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 고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파구님하고 밥을 한번 먹었습니다 강원구 작가님 저희 식사 같이 하는 사이죠 작가님 그렇군요 인사이트가 또 굉장히 솔직한 선택이셔서 저는 기대되는 게 뭐냐면 저희 사석에서 엄청 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엄청나게 심하신 이건 좋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게 딱 있으셔가지고 세미나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게 없는 필터링이 없는 그러한 강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석 의사 역시 또 좋은 내구니까 보시면 되고 저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2023년이 올해 3월 26일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아니죠 내년은 아닙니다 오늘 10시 하니까 꼭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보너스 제공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미즈미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락포를 키운 모습이네요 SM표 0.64% 다오가 0.71% 나스닥이 0.93%로 약간 더 커진 모습인데 초반이니까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하락포를 좁히려고 하는 반등의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만 안 나와도 이 정도 올라간 다음에 빠지는 건 무방하기 때문에 이걸 말해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호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오늘 빠지면 내일 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장까지 이렇게 또 확인해 주셨고요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세미나도 꼭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세미나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세미나 한다고 저희 미준미 주말 라이브가 같이 하죠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